페미니스트 서민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은하선이 남자들을 향해 이렇게 투덜댔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면 걸레라고 욕하고 안그런척 숨기면 내승이라고 욕한답니다. 도무지 남자의 비위를 맞춰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하선의 말을 이렇게 비꼴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강도 생활에 대해 형사에게 당당하게 말하면 강도라고 욕하고 안그런척 숨기면 내승이라고 욕하니 도무지 형사의 비위를 맞춰줄 수 없다고 한탄하는 강도와 비슷하다고요. 강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실하게 사는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은하선은 남편하고만 섹스를 하는 대안 또는 깊이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섹스를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발끈할 겁니다. 섹스가 범죄냐? 범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강간, 꽃뱀, 미성년자와의 섹스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섹스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자가 아주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했다고 해도 원나잇이 취미라 해도 그 자체로는 공식적으로 처벌받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많은 남자들 또는 대다수 남자들 또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은하선 같은 여자를 비공식적으로 걸레라고 부르며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조롱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을 청순녀와 걸레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어의 whore, slut는 한국어의 걸레와 그 의미와 뉘앙스와 쓰임새가 사실상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걸레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진리엔 도덕적 함의까지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의 심리에 대한 진화 가설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 영상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청순이라는 말에서 사랑, 존중, 아껴주기, 결혼, 자녀를 떠올립니다. 반면 걸레라는 말에서는 경멸, 조롱, 섹스, 따먹기를 떠올립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성녀, 창녀,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성적으로 흥분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여자는 사랑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를 끌어들여서 이런 현상에 대해 나름대로 정신분석 썰을 풀었습니다. 저는 정신분석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신분석은 진화심리학과 사사건건 심각하게 충돌합니다. 오이디프스 콤플렉스와 어머니에 대한 남자의 근친상간적 성충동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이성 또는 바람기 많은 이성을 훨씬 더 싫어합니다. 사회적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런 여자에게는 걸레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영웅호색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이중기준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가부장제 이론을 끌어들여서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문화적 후천적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페미니스트 은하선은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면 자신처럼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자들이 걸레라며 경멸받지 않는 사회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겁니다. 페미니즘은 그런 이중기준에 도전하라고 여자들을 선동합니다. 섹스에 적극적인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니까 당당해지라고 설파합니다. 순결과 정조와 내숭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가부장제에 도전하라고 부축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가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다고 봅니다. 무성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남자가 물러난 여자를 사랑과 결혼의 맥락에서 극도로 싫어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반면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여자의 유전적 자식임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여자가 경쟁자인 다른 여자를 공격할 때 걸레같은 행시를 폭로하거나 조작해내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남자들이 매우 싫어하는 특성이 어떤 여자에게 있다면 그것은 짝짓기 시장에서 그 여자의 커다란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여자가 그런 전략을 쓰도록 진화하지 않았더라도 남자가 물러난 여자를 매우 싫어한다면 여자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그런 전략을 쓰기 쉬울 겁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걸레로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생활이나 성적 욕망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섹스 내숭을 떠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섹스 내숭을 떨도록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설사 여자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더라도 경험과 학습을 통해 섹스 내숭을 떨기 쉬울 겁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결혼을 암묵적 계약이라고 봅니다. 남자가 여자와 여자의 자식을 사랑해주는 대신 여자는 남자에게 자궁에 대한 독점권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자식에 대한 남자의 부성애가 남자의 유전자 복제라는 성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자궁 독점권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남자의 사랑과 부성애가 남자의 유전자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내의 자식들을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사실은 아내가 바람을 비워서 그 모든 자식들이 다른 남자의 유전적 자식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번식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남편은 인생을 거의 완전히 낭비한 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 걸레를 극도로 싫어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면 남자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훨씬 덜 사랑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는 바람기 많은 아내의 자식에게는 부성애도 훨씬 덜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 여자를 성녀처럼 모시면서 섹스를 안 한다면 유전자 복제의 관점에서 볼 때 남자는 헛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유전자 복제라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열심히 섹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화심리학적 맥락에서는 성녀라는 표현이 오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녀, 창녀 이분법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설명이 프로이트의 설명과 충돌하는 지점들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강렬한 성욕을 품어야 남자가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자식들을 함께 키우는 전략을 쓰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섹스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남자에게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섹스를 몹시 서두르는 것은 남자의 결혼 전략과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남자가 섹스를 요구했는데 여자가 응해주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자에게 바람기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결혼 전략에 차질이 생깁니다. 남자가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초장부터 집요하게 섹스를 요구한다면 섹스 자체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자가 얼마나 물러난지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남자가 의식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런 테스트를 하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너무 쉽게 응해주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을 겁니다. 걸레로 여겨지는 여자에게 또는 다른 면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에게 남자가 나쁜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사랑에 빠지도록 진화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먹튀용 사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어떤 여자를 불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에게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섹스를 실컷 합니다. 그러자 여자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식습니다. 조만간 여자를 차버립니다. 또는 여자에게 아주 못되게 굴어서 여자한테 차입니다. 그 와중에 남자가 여자를 임신시켰다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의 남편이 키우게 됩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땡 잡은 겁니다. 이것을 왜 제가 먹튀 전략 또는 먹버 전략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와 비슷한 가설을 다룬 진화심리학 논문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가설은 섹스를 하는 사이가 된 이후에 남자의 사랑이 갑자기 식는 경우가 많다는 속설과 부합합니다. 진화심리학은 과학이지 도덕철학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여자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심리학 가설들이 모두 옳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람기 많은 여자를 웬만하면 사랑하지 않도록 남자가 진화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경멸하도록 남자와 여자가 진화했다고 합시다. 만약 은하선이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면 그래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여자들은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선처럼 성적으로 자유분방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남들에게 널리 알린다면 자신의 소망을 성취할 가능성이 낮아질 겁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진화심리학은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진화심리학이 숙명론입니다. 남자에게 청순걸레 이분법에 해당하는 심리기제들이 진화했다면 걸레를 경멸하는 남자의 행태를 없애기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아주 힘들 겁니다. 가부장제를 없앤다고 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또는 성적 자유분방암에 대한 남녀 이중기준도 가부장제에 포함시킨다면 가부장제를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페미니즘과 진화심리학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진화심리학의 숙명론은 페미니즘의 희망에 초를 칩니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페미니즘에게 진화심리학은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페미니즘이 기회의 평등에 만족할 때만 진화심리학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쓰레기 같은 남자만 꼬인다고 은하선처럼 투덜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서민같은 페미니스트는 그것을 몽땅 남자들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에게 쓰레기 짓을 한다면 그 도덕적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그런 남자들에게 덜 당하면서 살고 싶다면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다수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걸레라고 평가한다면 진지한 사랑을 원하는 남자들보다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많이 꼬일 겁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속이고 섹스를 실컷 한 다음에 차버리는 의식적 먹튀 전략에 여자가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여자는 남자의 먹튀용 사랑을 작동시켜서 무의식적 먹튀 전략에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남자라도 청순한 여자와 사귈 때는 청순걸레 이분법에 청순 버튼이 작동하고 걸레와 사귈 때는 걸레 버튼이 작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청순 버튼이 작동하면 여자를 존중합니다. 반면 걸레 버튼이 작동하면 여자를 경멸합니다. 그리하여 같은 남자와 사귀었는데도 청순여는 그 남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걸레는 그 남자를 쓰레기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여자에게 쓰레기 짓을 한 남자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남자의 그런 쓰레기 짓을 촉발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는 여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더라도 처세술 차원에서 경고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심리학 가설들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합니다. 많은 것이 가설의 검증에 달려 있습니다.